막내 더우나 이번엔 처음이라 했는데 내가 막내야 주변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예쁜 받을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되는지? 아 나 근데 예쁜 받으려는 안 했는데 형들한테 근데 되게 약간 저는 형들 배려했었어요 무슨 배려? 아 옛날에 그거 생각한다 옛날에 옛날 식수 있잖아요 성진이 형 거실에 앉아있는데 라면을 끓이다가 성진이 형 라면 드실래요? 오우 깨렷했어 드실래요? 와우 아 그래도 드실래요 귀여웠어요?